아 이거 드디어 여기가 어디있냐면 아홉기온센 아홉기온센 온천에서 지금 목욕을 하고 나왔습니다. 나오긴 했는데 역시 혹시나 했는데 아유 여기는 온천물도 참 좋고 식사 특히 저녁에 정식으로 나온거하고 반찬 다 흡족합니다. 다만 제가 잔돈을 준비 안하기로 보관함, 신발보관함이 각 10엔씩 100원씩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서 항상 여기올때는 잔돈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잔돈 준비 안하면 약간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일본은 어디갔나 잔돈이나 온센 오면 수건 이런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 하여튼 경험을 쌓는거죠 또. 오늘은 아홉기 아홉기온센 아홉기온센에 추천받아서 왔는데 역시 최고입니다. 네 지금 다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또 여러분 또 봐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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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